오늘 경기는 어떨지요. 첫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오준성. 김대호. 2번에서 2점을 뺏어낸 오준성입니다. 넥스를 막고 넘어가면서 김대호도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넥스에 걸렸습니다. 김대호의 서비스. 벗어납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오준성 선수였는데 지난번 경기 때부터 굉장히 과감한 모습과 저돌적으로 승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다고 하네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조금 더 승패를... 7대1. 2점, 5대1. 2점, 2점, 3점, 2점, 3점, 3점 오준성. 서비스 오준성입니다. 3점, 2점, 3점 어렵게 살려낸 공 김대호가 타고 있습니다 7대7 동점 김대호 플릭을 맞받아치는 오준성입니다 8대8 동점 상황 김대호의 서비스 찍어 야어 자 손 앞서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오전사 오 예 승맞히는 랠리 동선 만드는 김대우 그럼 또 오준성 선수가 좋고요 지금 그런 싸움 같아요 지금 아우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오준성 여기서 빗맞으며 한 포인트 높여야 됩니다 선치 포인트 김대우 그럼 오준성 선수가 지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 좋죠 김대우의 공이 나와줘야 됩니다 김대우 주지 않기 위해서 코스 변화 지금 잘 주고 있어요 예 벗어납니다 서비스로 득점까지 그래서 오준성의 서비스 아우 자 네트에 맞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그래도 코특성의 공이 오게끔 만들고 공격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백핸드를 주고받았던 두 손 김대우의 서비스 김대우의 서비스 아 그렇죠 강합니다 오준성 서비스 김대우 아 그렇죠 넷챔 걸립니다 그렇죠 오준성 그 이후에 밀어넣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밀어넣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작전타임 효과 오준성이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시한대로 포인트가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우 선수 반격은 잘했지만 마지막에 공이 밀어붙이는 네 컵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작전을 하면서 지금 공에 앞서갑니다 네 지금 빠져나가고 김대우 네 네 7대5 손목을 꺾어봤지만 네트에 맞고 빠져나가는 공 네 김대우 선수 아까 자 두 번째 게임 막바지에 연속 득점 11대7 오준성이 김대우 선수를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봤던 오준성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준성 동점 득점 지금도 오준성 그렇죠 자 지금 김대우 선수의 리시브가 뜬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렇습니다 오준성이 맞추지 못합니다 네 네 네트 경기에 관여를 하는군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참이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세 번 아 저 손목팀이 좋았습니다 김대우의 득점 지금 빠져나 플릭이 다른 때와 달리 아 좌우로 흔들어봤지만 오준성 네 마지막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도 오준성 김대우 득점 네 6대3입니다 네 지금 네트폴이 나오면서 지금 찬스가 왔고요 그거를 오준성의 득점 네 상대 연속 득점 흐름을 제어합니다 네 반격적인 리시브를 네 통했네요 임종환 감독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아 김대우 네 반격 기회라 생각했지만 네 오준성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종환 감독이 이런 부분을 지시한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떤 무리수보다는 지금 약간 넉 점차로 없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김대우 선수가 공을 천천히 낮게 보내면 네 포인트 따라갑니다 오준성 오준성 선수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선제공격을 해야됩니다 아 그렇죠 오준성입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따라가네요 예 오준성 공격 과감하기 시도했지만 네 결과는 실점이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김대우 선수 코스 변화 굉장히 좋았고요 오준성 벗혀냅니다 네 예 오준성 선수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디패스 해주면서 예 오 결국 마지막 한 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김대우 선수 경기 정말 잘했고요 오준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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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성 선수